자, 종룡이 2에 5네요. 네. 어떤 내용 배웠나요? 2에 5요? 네. 앞으로 읽을 문장 속에 나올 단어를 배웠죠. 네. 알고 있던 단어였나요? 아니면 새로 몰랐던 단어가 있나요? 너무 많던데요? 오케이, 시작해보겠습니다. 없다요? 네. 좀 쉽다. 이거 읽어? 고마워. 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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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이거는 기억해야 돼. 포우. 독특 9, 5예요. 이것도 몰라요. 못 정도 männ destro예요. FFW 와 벌써 두 번쯔야 슬리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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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리피요 어떤 시요 돌리는 사람 슬리피요 슬리피요 래빗이 빨리 나와졌어 헝그리 이제 헝그리 배고프니까 어떤 시요 도둑이 많이 나오네 다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죠 여섯 가지 질문 중에요 아래로 어디 어디 다운 낫 아 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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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으시죠 어떤 시 쏘리 어디 어떤 미안한 보다 해보이는 해보이다 잠시만 이거 어디서 많이 받았 해보이다 나 오늘 왜 이렇게 모든 생각해 안지 뭔가 애틋함을 기억이 안 난다 피곤한 타이어드 집에 가서 자고 싶다 어리석은 뭐 이렇게 많아요 저도 몰르지 뭘 몰라요 바쁜 혼잡한 다시 몸 보여 볼까요? 뭐..뭐 해야 돼요? 이건 내꺼 같은데요 눈썹 다 붙겠는데 연습을 많이 못했어요 래빗 타이거 이름만에 본다 타이거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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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d 다음에 뭐가 남았지? hap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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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다섯개나 안으로 인 인 인 말고 또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틀린 게 다섯개나 있네요 와 망했다 뭐 놔두고요 클래스 카드로 공부해가지고 오세요 네 뭐지? 자 그래서 틀렸던 것들 그럼 얘는 help help 쓰기 쓰기는 누구였지? 잠시만요 잠시만요 help help 답 help help 이게? 그거 fall fall f a l u ok 그러면 얘는 왜 문소리나 l? 올 올 올이잖아 올 올 오빠 얘는 뭐야 올 fall 해보이다 표정 나 다 못하고 있어 또 모르고 그 다음 아 룩 룩 룩 룩 룩 엘 엘 어리석은 폴리쉬 폴리쉬 F 음 F 뭐 A F H 맨 마지막이야 F F F C F 와 바쁜 혼자 반 내가 외웠던 게 help pull no bu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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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B가 뭔가 U U U 아닌데 어 어 B 뭐 나 둘 셋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난 이런거 됐어? 아 이거 맞았지 아 아 아 아 아 아 이 아 이게 왜 저의 이야기야? 아이씨 이러려 흐흠